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드릴까요? 저희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상권이요? 네, 건축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섭립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매물건을 좀 검색하다 보면 등기사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지상권 어떤 경우에 설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성립요건을 보죠.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성립요건. 성립요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첫 번째죠. 첫 번째 하면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한다죠. 건물, 건물이. 그런데 지상권이라는 게 건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요건이 있는데 이 지상권 중에서 아까 그랬죠.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반드시 A여야 됩니다. 이 소유권이 동일한 소유권에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소유권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를 한다고 하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한다. 근저당이 설정한 그 대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지상권 자체가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권도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에다가 전세권이 설정됐다. 전세권. 건물 위에 전세권이 설정돼서 둘 중에 하나. 전세권자는 어때요? 효력이 건물에만 미치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를 건물에 대해서 경매. 그러면 토지는 어때요? 토지는 그대로 소유권이 있겠죠. 그런데 건물은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낙찰을 받는 이 순간부터 어때요? 법으로서 지상권이라고 했죠. 그럼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법으로서 이 지상권을 보호를 해줍니다. 지상권 자체를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상권이다.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법으로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죠. 그래서 민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수법상 법정 지상권. 이게 건물이 아닌 임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상권 자체가. 그랬을 때 임목법상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부분은 이거죠. 이때부터 보호를 받는 게 5년 단위, 15년, 30년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는데 5년, 15년, 30년. 이게 용도입니다. 용도. 그 건축물, 건물의 용도가, 구조물의 용도가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가. 건축이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5년을 보호를 해줄 것인가. 법으로 15년을 보호해줄 것인가. 30년을 보호를 해줄 것인가.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라고 하면 30년 정도는 어때요? 법으로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는 법정지상권만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법으로서 지상권 자체를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